이게 부인도 받고 손녀도 받고 이게 안되나봐요 아 가족관계 이런거 왜 이런거 왜 쓸데없이 이렇게 현실적일까요 너무 이런거 쓸데없이 현실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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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얽혀있나봐요 가족관계가 얽혀있나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가족관계가 얽혀있나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동탁한테 부인하나 더 받아야죠 동탁한테 부인하나 더 받으면 되요 동탁한테 부인하나 더 받으면 되요 아 아 와이프랑 헤어지고 아닙니다 동탁한테 역시 3자매죠 3자매죠 한번 부인 받을땐 3자매입니다 역시 3자매 만한게 없죠 에이템 바람직한 오빠긴 하죠 생각을 전환하면 사부인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지휘계열 부인이 없기 때문에 팀톤 없죠 갑니다 바람직한 삼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겼네요 와 와 이게 손에 땀을 지기하네 이게 잘 안보여요 이게 너무 얘네가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아 데미지가 너무 콩알만큼 들어가 동탁도 어디갔어 아 한중으로 오늘 대화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이거 썰점만 했다 명승분 오늘 대화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자 마지막 부인입니다 아 좋아요 오늘 동탁 인성 보세요 훌륭합니다 아 상인 저지력으로 장사 상인 저지력으로 장사 동백 내정중신이요 방어력은 약해도 약간 원래 세번째 부인은 요런 느낌이 좋죠 뉴스에서 조조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걸 보고 밀덕님 생각나서 들어왔습니다 아 하이랑님 셔러누 오늘도 감사드리구요 조조 무덤이 발견됐다고요 근데 조조 무덤을 되게 많이 만들려고 그러진 않았나요 유서에서 자기 뭐 파이터지면 안되니까 되게 여러개 만들려고 했던거 같은데 맞습니다 동탁님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어 딸들도 다 미인이에요 자 딸들 보러 갑시다 자 마지막 부인 조조 두 부인 유해도 나왔다고요? 와 이번에 진짜 무덤 발견 부인 둘과 같이 들어있었다 시인도 발견 와 저도 이따가 뉴스 좀 봐야되겠네요 일단 통솔 무료 엄청 높아요 말도 안되게 높아요 지금 아 STW 조조 부인이랑 같이 발견 기념 아 ST 윙 13님 오늘도 200비트 후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조조 부인 발견 기념 너무 감사드리구요 자 마지막 궁병 속공진 그래도 신상 기모입니다 이거 높구요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전만 다 돌리면 돼요 이각이 이각이 여기서 연회 한번 하고 가야되겠다 예쁜 여포입니다 네 전법 없는 셈 치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상 기모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동탁 딸들이라 오자마자 오픈관이죠 오자마자 오픈관이에요 이거 중시 인명 바로 때리면은 또 신상 기모 이게 또 신상 기모 번조가 이제 근데 크게 쓸만 없을거에요 동백장이 이제 왔기 때문에 아 카를 폰 프라트님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아 번조 히가 허홍이 일단 이렇게 가고 그리고 친서가 아 연애를 됐다 떴다 낙양이 너무 꼴아박는데 파병 할게요 갑시다 우리 이제 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도시에 이거 보세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장수 이게 약간 사부인 체제 그런 느낌이에요 아 목소리가 용감녀네요 나중에 주지욱님 가야되나요 가자 낙양 아 맨날 연애만 전법이 지금 요거는 괜찮고요 미풍 체배 괜찮고 시간은 통설이 높고요 번조 화홍 요거는 동민이가 뒤에서 받쳐주면 좋고요 얼굴로 방침시키고 목을 썬다 번조가 너무 약하니까 이각으로 받쳐줍시다 돈 남아도니까 다 들고 가고요 출발 세상에 우보가 부러워지다니 고생 좀 시켜주세요 Schk2005님 Schk2005님 5천원遊戲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보가 이제 앞으로 고생할 일이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부인 체제이기 때문에 부인들이 다 지켜주죠 지금 물론 아직도 사기 올리는게 없다는게 약간 약점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일단 함곡관 아, 여긴 견진이네요. 사기를 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다 채우고 가야 돼요. 근데 강제 일기 당해도 제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력도 높고 일기도 높고 달인인데다가 얘를 할 수 있겠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속공명령이 때려. 빵덕이만 딴 데를 보내고 우리는 들어갑시다 안으로 여자아이 우진 예쁘죠 진이 우진 엔소 낙원 아직 연주 hiss 아 아 저거 깨지면 사기 30 날아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기 올릴 방법이 없을 때는 조언해서는 안 되는데 히가가가 아까 그 여포 부인이죠 이거 괜찮아요 무려 99 부인 103이에요 좋아요 와 위명도 쩔구요 자 이거를 역전할 수 있나요 아 흔들지 마시지 아 흔들다가 망했어요 부인 아 왜 잘나가다가 흔들어가지고 번조 어디갔어 번조 제가 흔들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방독 근데 왜 이렇게 못이겨 방독 너무 못이기는 거 아닌가요 허그와한테 아 견진이라 그렇구나 맞어 아무리 견진이라도 방독 이거 허그와한테 지면 어떡하네 역상성도 무시해야지 이게 견진이라 그렇구나 이게 견진이면 너무 쎄져가지고 아 진짜 견진이 너무 안좋네 견진이 진짜 끔찍하죠 죽질 않아요 아니요 대의료진 없나요? 군악진으로 갑시다 한 명은 저거 깨야 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과감하게 총차 아까 다섯 대인가 가져왔으니까 이거 강력하죠 왜냐면 제가 아까 공성이 생겼거든요 몇 번째 부인이 공성을 들고 와서 가짜 아 안치켜 유표가 합포로 7만 3천 신경 안 써도 되죠 유표가 합에 갑자기 발작을 하지 아 정전이 끝나서 그런가 유표하고 정전이었죠 원래 아이씨 아이씨 충차가 또 왜 안 깔리죠 아 살아있구나 요거 끝나면 나가서 유표성님하고 손책하고 좀 관계를 볼게요 지금 저렇게 거의 올인한 것 같죠 저한테 너무 많이 병력을 보냈는데 체모도 있고 치어리더 체씨도 있고요 방독이 이건 죽겠네요 좀 빼놔야 되겠다 아 충차를 빨리 좀 까 죄송한데 충차를 좀 빨리 까세요 저기요 그러지 말고 아 이거 버그 때문에 안 깔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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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헴 맞네요 체험도 3213에서 해야 되는데 체험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쓰면은 뽑아낼 스토리가 많은 캐릭터일 텐데요 그 흉노족이 납치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야 흉노 난사 이거 얘기하자마자 이거 체험 남편이죠 유표 어디갔어 부부 동반으로 나왔어요 자 번조 가자 도영이 동백장 위풍탭이 완벽 기가 막히게 들어갈 타이밍이죠 예 우리 사기는 안 올려져요 위풍체배가 그게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좋죠 워낙 범위로 사기를 많이 깎으니까 우린 지금 디버프만 많아요 버프는 없고 오 여기 없어졌다 자 상황을 좀 봅시다 예 저희는 공격력 올라가고요 상대는 사기깎고 와 유표 되게 외교 열심히 했네요 어 정전 또 했네 동탕님 완전히 평화의 비둘기에요 유표하고 정전 또 했어요 하부게치엘드 원상 맞죠 하부게치엘드 원상 맞죠 예 외교 엄청 열심히 하세요 호관 뚜루로 갑시다 예 진짜 필요한 그것만 딱딱 하고 있어요 동백이가 NBA에서 자유투 방해하는 건조 근데 그 NBA에서 뒤에 자유투 프리드로 쏠 때 그 방해하는 거 있죠 그거 예전에 이렇게 막 뭐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방해하는 건 괜찮았는데 요즘에 그 눈에다 눈에다 레이저 쏘고 이러는 건 이제 안 되죠 예전에 그 뭐지 토니파커인가 누구 이혼했는데 이혼한 부인 막 사진 막 들고 막 난리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제재 안 했는데 눈에다 레이저 쏘는 건 제재하더라고요 아 또 견진이요 견진받고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죠 의료진이 계속 없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전술력이 150 군악질 하나 쓰니까 끝나요 상병이들은 빨리 이쪽으로 빠져요 상병이들은 빨리 이쪽으로 빠져요 상병이들은 빨리 이쪽으로 빠져요 모두 머리를 합친다고 합친 건데 자 뛰자 뛰고 내동은 빠지고요 와 얘 선동 도발이네 최용이 와 최용 정법 짠다 아 맞습니다 마초로 이거 사기 올리면 되네요 마초도 쓰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괜찮아요 사기 20이나 올라가요 굳이 장비하고 싸우지 않고 견진을 깨겠습니다 아 기술 배워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 말씀이죠 기술을 배워야 된다 여기 죽었네 수비아카로 죽였네요 내동을 어 하노조 엄청 세죠 내동이 죽을 각이 아니었는데 역시 수비아카 구나 군악진도 대군악진도 아니고 군악진도 대군악진도 помог 저렇게라도 사기 올려야지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애들 쓸데없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길이 안 들어가요 마초 악진 조철 명승부의 오늘 최초의 명승부입니다 구부하며 군가 부르는 좋아요 오늘 최초의 명승부 아아 아 그걸 완패를 하나요 아 그 대승 완패를 했어요 50을 그럼 얘가 마초가 지금 날리는 사기가 자기 부대 50 나머지 9부대 10 그럼 몇을 140을 날리 140을 날려먹었어요 마초 미친 아 혼자 사기를 140을 날려먹습니까 마초가 너무 못 싸웠어요 마푸치노 아 특공지위 있었네 특공지위 써야죠 아 무슨 황환이가 특공지위세요 아 나는 맹장돌기가 4기 올리려고 썼는데 너무 세가지고 순유가 죽었어요 또 다른 걸 집이 안에서 되겠는데 요랑이 너무 늦었죠 우리 11만명 모였을 동안 뭐 했습니까 우청 늦었어요 요랑이 아 근데 왜 4명령만 빠져 원군이 늦죠 아 군량 20일 남았다 매화에 매를 따서 우벤 하지만 지력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지휘 안 했더니 병력이 쑥 빠졌어요 3단계 없나요 회복하기에 방망파 있네요 방망파가 더 회복을 하고 초를 칩시다 아니면 진류를 그냥 먹고 광전 가서 회복해도 되고요 진류로 갑시다 아 그러네 우벤 800밖에 안 나오네 아하 쓸 게 없네 백두어 합시다 그래도 부인이 시작할 때 이거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석궁 집이었다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호보 감정 패셀 수 있죠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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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800밖에 안 남았다 당연히 하우연한테 닿을 줄 알았는데 안 닿았어요 아하 아, 병력이 그대로 다... 아, 제발 의료진중... 아까는 군악진도 있었는데 군악진도 없어졌어요. 아, 제발 의료진중... 나만 너무 맞는데 와 신공 데미지가 왜 들어오죠 왜 신공 데미지가 들어오는거지 붙어있는데 저게 지금 앞에 다른 애가 맞고 있어서 신공이 들어갔나 봐요 데미지가 얘가 앞에서 몸빵을 해줘서 신공이 들어온거죠 원래 안들어오는데 아 이거 신공 너무 계속 들어온다 얘 일기는 잘하는데 아 이거 신공 너무 많이 맞았는데 신공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와 안 되나요 아 이거 또 나오죠 실천이 남아가지고 또 나와요 아쉽네 그리고 뒤에서 좀 빼려고 그러는데 자꾸 동탁님이 알아서 뺏었으시네요 제가 특권으로 좀 빼려고 그랬는데 소리도 없죠 소리도 없죠 예전에 제가 어떤 봤던 그 애니메이션에서 저 우보가 원래 되게 잘 싸우게 나왔었어요 창천항로였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애가 아니었죠 아이고 동백장은 임신 못하죠 화홍이가 안되네 화홍이가 안되네 아 화봉요원인가요 그게 어쨌든 어디서 되게 잘 싸우게 나왔는데 동타콘 최후의 명장 느낌인가요 얘들 다 됐고 쇼핑 한 번만 하고 출진합시다 조목사 그나마 화가 부인한테 줍시다 이거밖에 줄게 없는게 조금 꼭 돈이 생기면 아까 간장검 같은거 안팔아요 간장검 뭐 치유부 요런거 좀 사줘야 되는데 자기는 잘 ges bust다 elly 하게 faites distingu capacidad 봉ien 이거ента 6차전 네 스티 counterpart 눈에 1차전 144 총 1차전 총 1차전 이각이 없어졌네 아 이각을 빼갔나보네요 이각을 빼가면 안되는데 우리 연전이 없잖아 이각을 빼가면 안되요 어 양씨 이각을 빼가시면 안되요 왜 이렇게 연전이 없나 했더니 37일은 일단 두고요 그래도 동백장한테는 연전이 없네요 동백장의 연전을 좀 어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호용무쌍이 될 일도 얼마 안남았죠 양씨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기병적성 A에요 잘 버티네 조조군 가서 막타를 쳐야되겠다 자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어 후방지원 여의 얘가 후방지원이죠 지금 후방지원 잘 썼다 얘들 다 죽어왔는데 고순과 우금 좋죠 음 뭐 우리의 몸을 얻는 것은 우금 여기다 어디다 장례 일단 일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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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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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뛰세요 뭘 많이도 깔았다 자 아끼고 아끼고 이 위풍은 여기다가 쏘겠습니다 아끼 아끼 가자 가자 위풍 왕이겠죠 내기 탐반하자 우리 부인 조목 사기다 누구도 빼갔는데 번조 빼갔으려나요 자 연전 사실 저희가 지금 딱 만들어놨지 막탄은 못 쳐서 장소가 좀 부족하긴 해요 신석 연전 장횡이도 연전이에요 장횡이 관도를 부숩니다 선착구하고 이제 안하나보네 순채쿠나오까지 싸우면 안좋죠 이제 좀 이따 원수하고 정전이 끝나는데 자 한해는 먹었고 이게 문제에요 하부계들이 계속 원기억을 모았기 때문에 15만4천 제가 막아주러 가야되죠 일단 이거 먹고 막아주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모이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복양을 빨리 먹고 뛰어 그냥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뛰세요